언니들끼리는 둘이 친하구나. 네, 다른 자매들보다도 유독 가까워요. 늘 보통 다닌이야. 그럼 미나가 좀 속상하겠다. 네, 중간에서 이제. 미나는 이제 막내 이렇게 봐주고. 미나는 대담당이야. 미나는 이제 막내 이렇게 봐주고. 미나는 이제 막내 이렇게 봐주고. 미나들 뭐 안아볼까? 미나들 뭐 안아보자. 아이고, 너무 귀엽다. 인형 놀이하듯이. 애를 봐요. 벌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? 왜? 뭐해? 왜? 이제 훨씬 나갈 거야. 같이 보자. 일단 나가 있어. 왜? 엄마가 들어온 날 말도 없이 그냥 벌컥 들어와. 언니 안 들어오면 있잖아.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지 말아야지. 나 아까 봤던 거 좀 보여줘. 아, 좀 이따 보여줄까? 아, 언니들 테니스 가잖아. 아, 언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 나가 있어. 언니들이 사춘기 왔구나. 네. 그냥 왔어. 민아 책 읽어줄게. 골라봐. 민아는 자꾸 언니들한테 붙어가지고. 네. 언니들한테 말하고 싶고. 친해지고 싶은데. 언니들은 그걸 안 받아주니까. 언니들은 되게 민아를 아기로도 보고. 네.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보여달라니까. 언니 갔다 와서 보여줄게 바로. 나이 차이가 나니까 좀 그런 것 같아. 나이 차이가 나갈까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바이 바이. 바이. 잘 먹긴 잘 먹어야 되겠다. 저렇게. 치력 소모가 많아서. 네, 치력 소모 엄청 많네요. 오. 짜잔아. 좋지, 언니? 네. 이쪽 옆에 있는 집. 엄마 otur에서 쉬고 싶다. 이따가 언니를 쉴 때 한 번 쳐달라고 해. 미나도 하고 싶어 하네요, 테니스를. 본인이 하고 싶다기보다 언니들하고 같이. 이제 같이 하고 싶어서. 미나야, 미나야. 기대. 그래, 같이 쳐줍시다. 그렇지. 언니 공 좀 주워주라. 공 주워줘, 언니래. 가서 공 자주 주워주거든요. 진짜. 미나가 참 착하네.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저 테니스 꼴보이가 저게 윈블던에서는 저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안 돼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도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, 누나봐. 한 번만 쳐보면 안 돼? 쳐보고 싶어? 어. 어떻게 쳐? 언니 던져주면. 아휴, 너 언니 너무 힘들어. 한 번 해줘라. 칠 수 없어, 너. 안 쓸어. 미나를 되게 어린아이 취급하네요. 아기라고 생각해요, 언니들이. 미나야, 공 좀 주워줘. 결국 볼보이로? 볼걸이네, 볼걸. 그래도 묵묵하게 다 해요. 다 해요, 네. 언니들이랑 놀고 싶으니까. 미나야, 공. 미나야, 공. 아이고. 서운하겠네, 미나가. 소연이. 테니스 꼴보이고 쳐주면 돼? 랠리로 하자고? 랠리 하자고? 뭐, 아무렇게나. 너 어떻게 쳐? 어떻게, 미나, 너 어떻게 못 치잖아. 그냥 한 번 놀아달라는 얘기지. 그치, 한 번 언니들이랑. 어떻게 이래, 이래, 지금. 어떻게 해, 언니들 공 어떻게 받아, 너가. 봤지도 못해, 미나야. 다 쳐 그러다가. 아까 미나가 엄마랑 낮에 얘기하면서. 엄마랑? 응. 언니들이 더 너무 친한 것 같아서. 뭔가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나 봐. 얘기하다가 울었어. 얘기하다가요? 응, 살짝 울었어. 그래? 너네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. 일단 너네들이 너무 가까우니까. 미나가 그게 부러웠나 봐. 자기는 너무 언니들이 애기들이 파는 것 같아서. 그럼 이제 또 크라니가 마음이 또 좀 그렇지. 언니들도 좀 놀랐어요, 그 얘기를 듣고. 조금 벽이 느껴졌나 봐. 그런데 하루 종일 언니들은 땡패스에서 치니까 진짜 하면 되겠지. 그러니까 미나야, 들어와서 언니들이 미나한테 무뚝뚝하게 군다고 서운해하지 마. 약간. 잘 먹었네.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네. 그러니까. 그냥 희망이 보인다. 언니가 이제. 예쁘게 얘기해주고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에요. 운동하는 친구들이랑 되게 무뚝뚝해. 약간 놀란다 보다. 약간 마음이 안 좋은 거야, 지금. 놀랬어. 미나야. 섭섭했어? 언니들이 좀 안 넣어줘서? 아니, 난 괜찮아. 그냥. 아까 울었다. 왜. 나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.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, 너랑?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긴 한데. 내가 가끔이니까. 근데 언니들이 막 친절하게 해주고 막. 되게 약간 나 피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진짜 아니니까. 언니들이 운동하고 하면 오면 너무 피곤하고. 또 언니들이 이제 뭐지? 언니도 이제 고등학생이가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.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. 아이고. 그동안 쌓인 게 좀. 아이고. 눈물이 날 때가 있어, 그냥. 진짜. 잘 언니가 닮았어요. 다른 게 아니라 너네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속상한가 봐. 근데 언니들도 놀아보고 싶은데. 너네들은. 너네들은 같이 테니스를 치고 같은 방을 쓰니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많잖아. 그래서. 너네들이 뭐 마음에 있는 얘기도 서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. 민아가. 그런 게 좀 부러운가 봐. 그런 게 좀 그런가? 약간 고민을 얘기하고. 그런 게 좀 부러운가 봐. 언니들도 전혀 몰랐었나 봐요. 이렇게까지 민아가 생각하는 줄 몰랐었는데. 나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없는 형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. 이런 부러움. 응. 그래서. 나 울보로 나가. 울보로 나가겠다 진짜. 너네가 마음을 좀 더 잘 써줘. 민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구나. 알았지? 응. 매일 울 줄이야. 네. .